웬일이야? 사실 내가 요즘 오빠한테 좀 너무했지. 미안해. 내 마음은 안 그런데. 그렇지. 그런데 왜 그랬어. 나 요새 희혁이 네가 너무너무 야석했어. 알았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요양원 집은 달라고도 안 할 거고 혼인신고 하잔 말도 안 할게. 정말? 그럼. 그러니까 얼른 먹어. 응? 알았어. 고마워 희혁아. 그냥 안 뜨거나 바로 먹을게. 궁금하니까 맛이. 어때? 어? 제대로 끓였는데? 오케이. 레시피대로 끓였는데 어때? 오케이 맛이 나? 어허허 가만히 있어 봐. 이거 야. 우와 대박. incumb 좀 해보자. 왜? 이상해? 어? 어? 왜? 속이 안 좋아? 너? 너... 여기다 뭘 넣은거야? 오키 레시피대로 하다가 뭐 한 2% 정도 뭔가 부족한거 같아서 쥐약을 넣었어 이상해? 그러게 왜 그런것들을 만들었을까? 우리 겸둥이 마우스들 불쌍하게 아무튼 인간은 너무 잔인해 진지게 요양원 집은 넘겼으면 됐잖아 이 짠도라 왜? 요양원 집은 넘기라고 아 또? 그럼 나간다고 이 집에서 나가주겠다고 아 아님 혼인신고를 해주던가 요양원 지분을 주던가 혼인신고를 해주던가 양자특위를 하라고 안 그럼 정말 내 손에 죽는다 어? 아 아 정말 아 진짜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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